야, 이 분이 나오셨어요. 연예계 전설 한 분이 또 등장하십니다. 자, 도전자. 나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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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맞네. 맞네. 맞네, 맞네, 맞네. 맞네, 맞네. 안녕하세요.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또 성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또 격려해주시고, 많이 보태주시고, 또 밀어주시고, 염려해주시고, 근심해주시고, 이렇게 찾아와주시고, 박수 좀 주시고, 너무 안치시고. 요즘에 코미디 위기라고 하지만, 오히려 여러분들, 리포터, 토론 참여자, 패널, MC, 전부 개그맨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그맨 여러분들, 악착같이 버티십시오. 자, 버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해하지 않아요 울지도 않아요 당신이 먼저 가버린 뒤 나 혼자 외로워지면 늦게 비석에 젖어 서글픈 바라든 밑을 걸어서면 난 몰래 느는 겨울 안녕 호해하지 말아요 울지도 말아요 세월이 흘러 가버린 뒤 온기저 생각이 나면 그때 비석에 젖어 서글픈 바라든 밑을 찾아와서 다시 또 느는 겨울 안녕 와 이즈 오잉 본인 노래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어떠세요? 아니요 저기 키가 좀 안 맞는 것 같았어요 배우 선생님이 돌아오신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목소리도 배우 선생님하고 똑같이 너무 잘해주셔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고 혹시 어명수 선배님이 정교하신 분이신가 그러십니까? 예 그 묘회도 제가 가보고요 아 역시 참 우리한테 고마운 분이죠 그래서 배우 선생님 혼이 우리 어명수 선배님한테 들어가셔서 노래하신 것 같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한테는 뭐 진짜 너무나도 다정한 선배님인데 정말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어명수씨가 여자친구가 생기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잘했다 이거야 우리 하나 사람이 아니고 미국 시민인데 그분은 영어도 잘해 스페인시어도 잘해 일본어도 공부해 재원이시네요 남편께서 돌아가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재원 예 난 무조건 하면 결혼으로 들려 난 무조건 하면 결혼으로 들려 재원이라면 그러니까 능력 있는 분 얘기하는 거예요 재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중하게 청원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바로 그냥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나는 당신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하면 절대 헤어질 생각을 하지 마라 와 나 뭉클해 나 지금 뭉클해요 저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오 예 알겠습니다 오 정말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다시 한번 축하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 축하드립니다 대박 결과가 궁금합니다 결과 고개합니다 자 하나 둘씩 올라오죠 예 다섯 여섯 봐야 됩니다 일곱 빛내자 여덟 아홉 아홉 열 열 마지막 하나 더 마지막 하나 더 하나 더 아홉 하나 더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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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을 것 같죠 왜 하나 여러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예 크라운 열 개로 1라운드 달락하셨습니다 예 아 아쉽네요 그러나 수고하셨습니다 예